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젠앤바이오가 되겠구요. 젠앤바이오 코드번호 0725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월 23일 10시 2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젠앤바이오에 대한 그런 영상을 좀 찍게 되었구요. 처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조금 내용이 중첩되더라도 조금 봐주시면은 공부용으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젠앤바이오 외국인이 9시부터 10시까지는 어느정도 순매수를 보였구요. 순매수를 보인 이유가 오늘 아침에 또 유수가 떴었죠. 뉴스가 떴었는데 2종 각막이식 유효성 입증한 첫 결과를 발표를 했다. 젠앤바이오 삼성서울병원의 정태영 교수하고 같이 비임상실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조금씩 좀 상승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좀 간략하게 해가지고 좀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젠앤바이오 같은 경우는 2종장기 신약개발 폐기물 처리사업을 운영하고 있구요. 조금 이제 현재는 지금 재무제표가 조금 어려워 보이나 성장, 미래가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2종장기 사업단과 협력, 2종이식 분야 및 국내 연구자들 중심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구요. 세계 최초로 이제 2종장기 이식 플랫폼을 가지고 현재 여러 이제 기업들과 그리고 국내 연구진들 한 28명의 전문가들과 구성돼서 2종장기 역량 확보를 지금 이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젠앤바이오하고 젠엑신이랑 같이 2종장기 이제 차세대 면역 억제 GXP1, BSF110을 보유하고 있고 2종장기 이식을 위해서 동정이식과 면역 거부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가 조금 사용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PXP1과 BSF110, PDL1 신호를 강화해서 T세포의 활성화를 낮추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세계 최초의 물질이 되겠습니다. 일단 연구개발 인프라 시설인 형질전환센터를 기반으로 유전자 편집, 현질전환 대지의 관리와 생산유지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채도 등 신장, 심장 2종 고형장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요거는 이제 2019년 9월 29일 평택 어안 한신 산업단지 1100 규모로 형질전환 센터를 개설하였고 평택 드림 테크 산업단지의 내복합 R&D 컴퍼스를 제네코어 센터에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유상증자, 식약처 임상 보완 제출을 했는데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식약처 임상 보료 승인 12월에 현재 이제 식약처 GMP 시설을 보완을 하였고 임상시험 자료 보완을 요구로 이제 내년 1월에 제출 예정으로 해서 좀 다소 좀 연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지지부진 않냐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제넨바이오 산학연 컨서시엄 DNA 백신 개발 참여하고 있으며 DNA 후보 물질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넥신에서 이제 GX19 임상을 임상 1상을 이유해서 이제 백신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했으나 지금 현재는 해외 시장의 백신에 따라서 백신보다는 경쟁력이 현재 저하되고 있어요. 그래서 GX19N을 또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보시면은 이제 정정신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주배정일이 2020년 12월 18일날 예정이 되었었는데 2020년 1월 2021년 1월 11일날 다시 전정이 됐고요. 납길도 변경이 됐고 청양일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대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13%까지는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바닥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왜 대지를 했냐 왜 대지를 왜 하필 대지를 연구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냐 이렇게 제가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대지가 이제 만약에 이제 대지 새끼를 낳게 되면은 좀 한 번에 한 10명씩 나잖아요. 그리고 대지의 그 간이나 요런 것들이 뭐 채도나 채도 그리고 각막 같은 것이 사람에 대비해서 가장 좀 적합성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각막이라든지 뭐 치장 크기가 사람에게 가장 알맞다 알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지를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어 일단 제네바이오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조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바닥을 어느 정도 조금 마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제넥신 관련해가지고 유상증자 공략 타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한번 보시면서 한번 차근차근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깐은 한번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공부 차원 그리고 투자 차원에서 좀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그런 방향성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뭐 한번 해가지고 끝내실 거 아니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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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하시면서 좀 수익을 내보시는 그런 방향이 되겠고요. 일단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상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또 자료 취업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그냥 방향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영상을 올리는 저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당 링크에다가 AP투자연구소를 치시면 AP투자연구소를 치시면은 위쪽 부분에 대해서 관련 링크가 나오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AP공식 유튜브 이쪽에는 이제 주식 강의가 쭉 꾸준하게 올라올 예정이고요. 이쪽 보시면서 좀 필요하신 분들 도움받으실 분들은 요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자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그 무료 종목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무료 종목을 이제 20년 무료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5에서 15%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드리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20일 일 월요일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 같은 경우는 7시 30분부터 전체적인 무료 추천 종목 받기 전에 어느 정도 매매 원칙 당위 매매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요. 무료 추노모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서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그렇게 목적이라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이제 미국 중시를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인 시향을 한번 좀 쭉 한번 읽어드리니까는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9시가 되면서 수젠택 종목 그리고 현재가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있고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수젠택 센트럴바이오 9.28%까지 수익을 내드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추천 매수가 제시를 해드렸던 추천 매수가 대비 5.71%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했던 종목들은 매수가격에 어느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손실보는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전략표를 예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